걱정 마십시오. 제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김종국 형님 도핑 테스트 안 한다고 떼쓰는 영상 찍을 삼류레카는 아니죠. 카다는 국가대표 등 엘리트 체육인을 위해 운영중인 국가기관이니 그 어떤 유명인이 부탁해도 비선수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카다와 같은 기관인 미국의 usada는 우리처럼 엘리트 체육인들에 대한 검사만 하는게 아니라 각종 사설 리그나 대회가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도핑 테스트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ufc가 우사다에게 도핑 테스트를 이림한 후 존존스 오브레임 등 약물 사용자들을 대거 적발했고 과거 도핑의 대명사 암스트롱도 우사다의 표적이 된 후로 약물을 사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 카다도 엊그제 성황리의 세미나 열어서 높으신 분들 기념사진 촬영할 시간에 거기서 도핑 격파 외치면서 송판 격파할 시간에 연예인이지만 우리나라 피트니스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도핑 테스트하고 국민들에게 정보 공개하는 것보다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에 효과적인 일이 있을까요? 카다에서 김종국 형님의 도핑 테스트 거부 이유가 절차상 문제와 함께 비용 문제라고 답한 것을 보면 카다가 우사다처럼 돈을 받고 사설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피트니스 문화는 이제 비인기 엘리트 체육 종목인 보디빌딩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대회와 유명 운동 유튜버들이 질비하고 약투 운동 이후 그들의 약물 사용 여부를 궁금해하는 대중들이 많아 카다에서 사설 도핑 테스트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하게 된다면 운영에 적자가 나지도 않을 겁니다. 이번 김종국 형님처럼 약물 사용을 의심받으며 스트레스 받는 이들이 많고 그들은 사비를 내서라도 내추럴 검증을 받을 수 있다면 흔쾌히 응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스포츠 약물인 스트로이드와 에페드린 등이 불법이며 올해 불법 약물 사용자 처벌 법안이 통과돼 내년 7월부터 불법적으로 약물을 구입하거나 사용하거나 소지해도 처벌받는 바 이와 함께 카다에서 사설 대회와 유명인을 대상으로 도핑 테스트를 할 수 있게 그 기능이 확대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즐기고 특히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유명인을 보며 잘못된 꿈을 키우는 어린 친구들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사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과거 우리나라 대표 보디빌더가 약물 부작용에 의해 사망한 사고와 장기 손상 사례가 있었고 그들이 박태환 씨처럼 유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앞으로 유명 보디빌더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론의 화살은 도핑 테스트를 하는 카다와 불법 약물을 관리하는 식약절을 향할 겁니다. 높으신 분들이 체육협회에 자리 차지하면 적당히 엉덩이 문지르면서 말년 보내고 싶어 하시지만 자기 임기에 그런 큰 사건 터지는 건 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대한보디빌딩 협회는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 게 얼마 전 열린 미스터 부산 선발대회 사진입니다. 김종국 형님보다 몸이 3배 정도 좋은 출전자가 보이네요. 제가 이번 사태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정작 약 꼽고 대회 뛰고 돈 버는 것들이 대놓고 있는데 M1 사람만 잡으려고 혈안이기 때문입니다. 황철수는 약 써도 되고 김종국은 약 쓰면 안 되는 지금 여론이 말이 됩니까? 미스터 부산은 국가공인대회이고 당연히 내추럴만 참가 가능합니다. 불법 약물 사용자가 너무 많아져서 전국체전에서 시범 종목으로 강등당한 것을 막지 못한 대보엽은 아직도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약물 빌더들에게 밀려 입상 못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의식과 대책이 없습니까? 도핑 테스트 했다고요? 도핑 테스트를 언제 하는지 알면 피할 수 있는 거 당신들도 알잖습니까? 대회 때만 도핑 테스트 하면 몇 주 전에 약을 끊고 인효제 써서 빼면 그만이죠. 그러니 00년대부터 00년대까지 전국체전 보디빌딩에 수많은 불법 약물 사용자가 출전했지만 걸린 건 소수였고 선수들끼리도 걸리면 신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사다가 약쟁이들 어떻게 잡았습니까? 상시 도핑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불시에 찾아가서 체혈, 체변해야 하고 샘플 보관해서 새로운 적발 기술이 나올 때마다 재검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은 카다가 유일하죠. 이제 보디빌더들이 도핑 테스트를 피해 사설 대회 뛰고 있습니다. 카다가 사설 도핑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그 사설 단체들을 감시할 수 있고 사설 대회들의 도핑 테스트가 제대로 진행돼야 보디빌더들이 다시 대보엽 대회를 뛸 겁니다. 이게 대보엽이 살 길이에요. 대보엽은 대체 일 안 하고 뭐 합니까? 과거에 선수들 약 빠는 거 뻔히 알면서 쉬쉬하며 대중들 눈만 속이면 돼 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운영하다가 전국체전에서 강등당하고 사설 대회에 선수들 다 뺏기고 자기들이 주관하는 대회 수준은 낮아지고 그마저도 이번처럼 약쟁이가 나와서 양민 학살하는 무슨 핵쟁이가 판을 치는 3,6게임 회사 보는 기분입니다. 대보엽 뭐 하는지 업무 보고 좀 보려고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돈 되는 코치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만 오지게 하고 있던데 김종국 그 연예인이 약을 하든 말든 무언상가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의 상징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보디빌딩이나 헬스에 관심이 없던 대중들도 김종국 형님 사태를 보며 약을 쓰는 게 되게 안 좋은 거구나 알 수 있고 이번에 카다에서 김종국 형님의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불법 약물 사용을 지향할 거고 그게 깨끗한 비트니스 문화를 지키는 큰 방벽이 될 겁니다. 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보엽도 초창기 약물 사용자들 몇 명 나올 때 잡을 수 있었던 거 안 잡다가 전국체전 보디빌딩이 망해버렸고 약투 때 고자 얘기로 놀리기만 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안 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불법 약물 쓰는 보디빌딩판이 되어버렸듯이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더 더러운 비트니스 문화로 이어질 겁니다. 흑자 헬스 합시다. 제발. 바이바이. 오늘은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네요.